어디 가셨어요? 아 뭐 가지러 아 저거 이거 모니터 가지러 갔는가 보다 그러면은 우리 스승님 오시기 전에 한 곡 더 할게요 한 곡 더 그러면 딱 보니까 우리 이모야들이 많다 오라버니 한번 해드릴까요? 오라버니? 좀 분위기 바꿔서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한 곡 갑시다 아이고 얼른 오세요 잘 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나이가 어렸다 보니까요 입담이 없고요 그런다고 야한 말도 못해요 진짜 걸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그래도 여기서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아 예 아 집에 이제 가세요? 어디 가실 때 차비를 있으세요? 그거 나만 갖고 미안해 죽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근무중이라 멀리 못 가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 예 우리 꼽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로니아 사장님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으셨나 봐 긴머리가 많네 이걸로 갖다가 염색이 나시지 고맙습니다 딸내미 시집 갈때 딸내미 시집 갈때 딸내미 시집 갈때 아 염색 갈라고요 딸내미 시집 보내려면 돈 엄청 많이 들텐데 고마워요 우리 아로니아 사장님이 그래도 아로니아 많이 팔아줬다고 돈 많이 부르신나 봐 감사합니다 어 세상에 허리 라인이 바뀌었네 허리 라인이 바뀌었어 이런 것 좀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고맙습니다 항상 아로니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버니 한 곡 더 가면서 우리 스승님 준비하는 동안 한 곡 더 갈게요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아시겠지요 아시겠어요 몰라 하겠어요 진짜 목석지를 부여야 되고 갑시다 오라버니 큐 아 particles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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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앉으세요 집중력 흐려지네 습기 셀스폰 불때 이 자판 가리지 마세요 악보를 봐야 되니까 누가 이렇게 술을 먹였는가 모르겠네 얼굴이 옮겨가지고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성춘? 아시겠죠? 사랑해요! 자 우리 스승님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간드러지죠? 아주 녹아내리겠죠? 진짜 내가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무대도 한 5년정도 하면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한 10년정도 해야되나? 아무튼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듣기에도 막 끊어지도 끊어지도 안 끊어지고 크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아직도 아직도 고르시고 계시네? 한참 걸리네? 네? 이게 이게 진짜 섹서폰 전용 이게 뭐냐? 반죽이라요? 한참 걸리네? 좀 있고 좀 좀 최첨단으로 좀 갖고 다니면 안대요? 아우 누나파봐 뭐야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네? 아 돈이... 제가 옆 팔았고요 기기 하나 사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반죽이가 비싸요 비싼데 내가 여기서 진짜 많이 팔리면 우리 스승님 반죽이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곡 제목이 뭐라고요? 세월아 청춘아 그 강민씨의 세월아 청춘아 그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됐어요? 앗도 모르세요? 아우 정말 아우 답답해 아우 진짜 오빠! 네? 오빠! 그렇죠? 그래도 좋으라고 오빠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저요?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스승님 반죽은 한참 멀었어요 난 이제 5개월밖에 안됐으니까 세월아 청춘아 세월아 청춘아 어딨냐 여기다 더 더 더 더 더 더 끝! 오케이 아따 고생하셨어요 노래 찬 일하고 세월아 청춘아 한 곡 더 올린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감성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인사는 잘해야 돼요 imiz아 택시 바이바바바바바바밤 택시 렛 بين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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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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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그 자트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희한하게 우리 단장님이 용문산 이 동네가 기가 엄청나게 쎄대요 암만 해도 좀 잡신 들렸나봐요 농담해요 술은 맛있게 드시고요 웬만하면 우리 공연자들 공연할 때는요 좀 방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장구치고 있는데 옆에서 춤춰봐요 다시 손이 나 도와야 되는데 이일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춤출 때 그냥 이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요 정말 승질나게 다시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내가 노래하면 큐 같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노래 준비됐으면 갑시다 노래 가자 아시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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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만을 쌓히 기다린 우리 여러분 자세를 희망을 잃고 자신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나 부연같은 친구야 아, 사는 날이 맺은 가치가 새 부연같은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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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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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도 해봤고 비대도 해봤지 삶도 변경없고 가라 언제든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벗으면 사랑을 다 보자 다같이 자신보다 자신보다 자네가 좋아 돈보다 자네가 좋아 사나와 나 부연같은 친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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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은 날이 같은 가치가 새 부연같은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좋고 꽃보다 여러분이 정말 자ái호와 나 GOYAGASU 지키는 거야 아 n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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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 어때요? 괜찮죠? 아까 그 셀카폰 불렀던 우리 스승님이 나요? 제가 나요? 제가 나죠? 어쩜 이렇게 꼭 갈대 같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수 이렇게 쳐주니까 저도 기분 좋고 또 우리 여러분들도 신나고 그럼 한 번 더 갈까요? 그럼 이번에는 노래 두 곡을 연달아서 한 번 뒤지게 칠게요 뭔 노래? 노래방하고 나무껏 연달아서 탁 주세요 이거 하면 나 죽어요 진짜로 아까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렀던 그 함성보다 더 몇 배나 박수도 그 몇 배나 더 크게 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아름이 잘하고 다같이 박수와 함성 가자 revel용 좀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하 live Hear park 껌껌 긴치나봐 이름도 두근돌아쓰 새겹자 커헌트 이 노랫밤 부착나나 비둠맨거쳐 신나게 춤추는 이 노랫밤 이 노랫밤 너와 함께 부르는 그 노래 이 추풍에서 흘리는 멜로디 이 노랫밤 이 노랫밤을 둥둥둥 더러워진다 이 사람이 더러워진다 미래를 흘리 돌아다니는 이 노랫밤에는 이런 데가 알고 있을까 이런 진나게 돌아다니는 이 노랫밤 이 노랫밤 이 노랫밤 긴 모퉁인 걸어소 내가 찾던 그 노래 아름다운 내가 이 틈에 맺혀 신나게 춤을 추던 그 노래 아름다운 노래 도망게 부르던 그 노래 슬픈 가사 풀리는 멜로디 눈물 밤을 둥둥둥 열어지면 사람이 놀라울러 죽어요 그린드린드린돌아다니는 그린드린돌아다니는 이 노래와 아직도 있을까요 오늘도 진하게 돌아다니는 이 똥네의 그 노래와 이 똥네의 그 노래와 오늘도 심하게 돌아간다는 이 똥네의 그 노래와 또 날 머물린 듯한 노래 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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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제껀데요 니가 있어 오 왜이렇게 추잡스러워 사람이 오 정말 정말 나 이거 왜이렇게 바뀌신가 여러분은 멋진 친구야 자이언 경위 야 그래도 오늘 자이언 잘 된다 그래도 우리 물과 먹다가 이제는 소고기 먹게 생겼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제쇼 마지막 제쇼 쌍장구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탁인데요 술자신 분들 우리 아버지들